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티스트 이중홈의 웹툰스쿨의 사용코너 방과후 활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내리는 해원리 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저는 만화가 이정본이고요. 네 저는 홍란지입니다. 홍란지 만화이론가 연구자 나오셨습니다. 근황을 할 것이 없다 보면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홍란지 선생님의 예상외로 디테일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꽤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저의 뜬금 질문. 네 뭐죠 그게? 지금까지 여러 번 여쭤봤던 것들을 모아서 청취자분들이 아 홍란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데 꽤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왔어요. 홍란지 선생님은 특히 어떤 종류의 사람한테 끌리세요? 아 끌리냐고요? 마음이 확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이 확 가는 사람? 이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청강대학교가 주관하고 있는 팟캐스트잖아요. 틈틈이 중간중간 청강대학교 만화스쿨, 만화전공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홍보를 하려고 마음먹고 한 게 아닌데 저희 일상이 이거다 보니 하잖아요. 올해 새해 학기에 대대적인 본격적인 전력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강대 교수님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만화를 연재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교수님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자랑이죠. 마감하느라 바쁜데 이 먼 곳까지 와주시잖아요. 네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가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교수님들께서 정교수로 들어오셨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세실고등학교 연재하는 데 스토리 작업을 하시는 양혜석 작가님.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 6년 시절 설레게 했던 만화 바이바이 베스파의 작가님이신 박형동 작가님. 아 너무 좋아했어요. 성장물의 어떤 한 획을 그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베스트셀러 포스터 소설 표지 이런 일러스트 엄청 많이 작업하셔가지고 뭐 리버보이라거나 플라이 데디 플라이 이런 표지 보면 다 그분이 그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분 포트폴리오 보면 어디 뭐 인터넷 서점 대문 보는 것 같아요. 그 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미디어와 웹소설 등등을 비롯한 곳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전혜정 박사님. 미디어피쉬 전 대표. 미디어피쉬. 미디어피쉬 전 대표. 아픈 이름. 혜정아 미안해. 여기 세 분께서 저희 교수로 오셨는데 꽁란진 선생님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자 너무 뭐랄까 왜요? 제가 뭐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거 티나요? 완전 티나요. 완전 티나요. 아 나 티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야. 무슨. 나 중학교 때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바리케이트 치고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복도를 쫙 맞고 같이 가는. 내 친구거든. 옆에 오지마. 어 진짜 딱 그 모드. 특히 또 양혜석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호란진 선생님이 옆에서 안 떼놔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나 처음에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난 2년간 보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증오였나요?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멤버를 접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있잖아요. 저희가 캐릭터 수업 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인간이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걸 잘 봐라.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빡 줘서 이 스트레스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만남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런 반응들을 모아서 한 인간에 대한 모자이크 같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훅란진 선생님한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새로운 멤버들을 접하는 걸 보고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분일까? 궁금했어요. 어떤 건가요? 저 이거 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보통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제가 약간 왜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연예인이 성시경 가수 성시경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시경을 한번 만나게 해줄까?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지마. 성시경 씨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 맞아 그 무슨 죄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는 그냥 그분을 가수로서 좋아하는 거지 연예인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난 그분을 알고 싶지 않아. 딱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해서 좋아하고 싶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거는 뭐 그렇죠.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하나의 표상으로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좋아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저 사람은 실제 저 모습이 아닌데 아니야 저럴걸? 아 저래서 좋아.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막 깨질 것 같아서 그런 만남이 싫었다라고 생각을 만나 주겠습니까? 물론 그건 그거고 그건 상식선의 이야기.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렇게 막 깊숙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그냥 아 저렇구나 하고 좋아하고 가볍게 소비하는 약간 이런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진심은 아니다.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게 진심은 아니다. 진심은 맞는데 아니면 여기까지야 어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기가 꿀잼입니다. 저는 사실 안 그렇게 보이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 네? 아무튼 그래서 끌리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시면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무한정한 기대를 가지고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어느 이상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테두리를 관문처럼 1관문 2관문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은 2관문까지는 열어줘야겠다. 저 사람은 1관문에서 끝 아웃. 네. 어 이 사람 오랜만에 만났다. 전 수문 개방.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 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근데 저는 겸손한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하셨구나. 저를 보실 때 그 눈빛을 이해해서 파악했어요. 이 사람 뭐지? 이런 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김태곤 작가님 같은 분. 몸에 붙은 겸손한 분. 근데 양혜림 작가님이나 양혜석 작가님이나 뭐 이런 제가 되게 좋아했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요즘 그거 있잖아요. 하하의 세계관? 하하의 세계관이 뭐예요? 새로운. 무한도전에 등장하는 하하 이 분. 그 아 동훈이요? 그분이 항상 뭔가 설정을 할 때 자 나는 나 되게 멋지고 나 되게 힘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내가 강하고 멋진지 알아. 근데 나는 몰라. 근데 나는 원래 강하고 멋져.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캐릭터를 설정할 때. 근데 약간 그 스타일이 멋진데 거기에서 약간 내가 잘난 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알지만. 겸손해서 남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네요. 뭔가를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리고 이렇게 굳이 되게 예의 바르시다고도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아 저런 거 정말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예의 바르신 분 겸손하신 분 이런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저렇게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 되게 되게 멋지신데 와 저거 티를 안 내시고 저렇게 존중을 잘해주시네 이러면서 되게 되게 다시 평가하게 되고 평가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다시 보게 되고 누구나 평가하죠. 아 그 존중이 되게 중요하군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말하시는 분이나 아 그렇죠. 저에게 뭐 난지라고 부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뭐 70년대인가요? 아니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일이죠. 난지라고 부를게가 뭡니까? 회사에서. 진짜로요? 어 짱이다. 그쵸. 그런 무례한 사람이 네. 성은 붙여야죠. 홍난지라고 부를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물어보고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제 아내하고도 그 잡담할 때 수다 떨 때 많이 했던 거고 학생분들이나 동료 작가들과 사석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생각해본 적이 아예 한 번도 없던 분이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마음이 확 가는가 한 번 다시 물어봐요 또. 그럼 어떤 사람은 질색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도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쵸. 빨리 나와요. 그게 제가 가설인데 그 스트레스를 빨리 쳐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싫은 쪽 기준은 좀 명확해지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싫어하시는 분이 제가 진짜 끌리는 사람에 반대되는 분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근황도 이렇게 알아보자 홍난지 타임으로 알차게 꾸며보았고요. 뭔가 나만 탈탈 털리는 느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할게요. 저는 저는 그 옛날에는 무례한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매너 없는 사람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가고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되게 매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있어요. 그걸 교차로 겪어보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매너가 저에게서 첫 번째로 중요했다가 두 번째로 정도로 중요하게 떨어졌어요. 순위가 그것보다는 제가 되게 존경할 정도로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계점을 만나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되게 엉망진창인 추한 면을 본인이 알고 있어. 아는 사람. 보니까 자기의 여러 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긍정 자기 긍정 혹은 자기 인정 내가 그렇지 뭐 그래도 좀 봐줘 이런 느낌 맞아요. 이렇게 하면 호감이 가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직면하고 있는 추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까지 가죠.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비겁한 게 싫어요. 저도 비겁해 본 적이 많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근황은 이런 거 재밌어 하려나 진짜 모르겠지만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모르죠. 반가워 활동은 이제 진짜 될 대로 되라가 한 80%의 성분비입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 알아줘. 자 오늘의 반가워 활동은 고민 활동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실 건가요? 아 네. 할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홍란지 선생님의 코너 더 이상 반가워 영업활동이라는 구린 제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홍란지 이론가에게 걸맞는 새로운 제목으로 꾸며드리는 새로운 코너 내용은 똑같아요. 네. 내용은 똑같아요. 제목이 달라졌는데 이따가 홍란지 선생님이 등장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근황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뭔가요? 아 저 지금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만화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보신 경력이 있으신 만화 웹툰 작가 분들의 이런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아. 네. 실태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작가 분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황에서 지금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창작 환경은 어떤가 나는 이 창작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주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라고 해서 만화 분야가 이렇게 낑겨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많이 설문에 응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말 최근에 진짜 만화 작가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응해주신 분들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표본이 원하는 표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만화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약간 너무 포괄적이어서 진짜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에둘러서 뭔가 이렇게 아. 요렇구나 라는 식의 정도만 알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 만화 웹툰 작가들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거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걸 파악하면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자 가 되는 거죠.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근황이 아니라 공지사항이네요. 홍란진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 만화문화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봐밤. 홍란진 소장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저 또 신인 작가 때 설문 같은 거 메일로 오면 솔직히 귀찮았어요. 귀찮죠. 마감하다가 말고 선의를 가지고 제가 클릭을 해보면 되게 귀찮은 질문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월 수입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부터 어디. 아마 실태조사 그럴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일하나요? 경력은 얼마나 됐고. 많은데 그때 몰랐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본데 도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쫙 뿌려주시면 좋은데 지금 한국의 웹툰 작가 전부 모으면 2,100 몇 명이라던데? 더 많아요. 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봤더니 4,000명 정도 돼요. 만화 웹툰 작가. 만화 웹툰 작가까지 합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작가를 위한 정책이니까 플랫폼을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귀찮은 일이라 이거를 해줄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도움은 주실 거라 믿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서 협회의 무슨 카페나 아니면 이런 카툰 부머나 웹툰 작가협회의 카페나 이런 곳에 공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실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든지 구글 독수라든가 이런 것 네.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보신다면 좀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응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팟빵 저희 공지사항에다가 거기다가도 링크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쯤에 저희 팟빵의 게시판에 보시면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여러분 진짜 안 가시는 거기 있죠. 공지사항 보시면 탭이 있어요. 공지사항 있고 갤러리 있고 댓글 있고 에피소드 있습니다. 공지사항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기다가 링크를 달아드리면 애초연자분들 중에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까지는 아니다. 저희가 싫지 않으시면 도와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공지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꼭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예 몰아서 하죠. 저희 또 하나의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는 아니고 홍보네요. 국내 최초로 네. 웹소설 전공이 생긴다. 깨! 와 이 웹소설 전공을 청방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나 진짜 처음에 불안했는데 웹소설 작가님들이 웹툰 작가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사촌 사촌지간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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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만나는 대중의 분위기와 어떤 범위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웹 기반의 대중 매체라는 게 그렇고요. 호흡이나 스토리 텔링의 여러 가지 방식이 그렇고요. 이미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다른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왠지 웹소설은 웹툰과 멀지 않은 사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청강대 만화스쿨 이쪽에서 웹소설 전공이 생긴대요. 처음에 전 좀 불안했는데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또 이거를 시도할 만한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밖에 없어요. 단언한다 또.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웹소설이라는 걸 진짜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뭘 배워야 되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엄청 하시길래 괜히 또 옛날에 그 만화 초반 만화 전공 때 회화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적당히 이런 시절 있었죠. 네. 있었죠. 그때 큰일 났었죠. 그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웹소설? 소설이잖아. 그럼 뭐 기존의 소설가 국문과 문창과 국문과에서 모셔오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현장 중심의 그 교광 사진을 모집할 거고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뻔뻔하게 홍보하죠. 죄송합니다. 저희의 소속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쯤에서 극황을 짧게 하고 홍보를 길게 한 0.5부를 끝내고요. 정식으로 오늘의 방과 후 활동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톤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톤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웹툰 웹소설은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방과 후 고민활동 자 뭐부터 읽어볼까요? 익명님의 사연을 읽어볼까요? 익명님 많이 보내주시죠. 네. 맞아요. 너무 많은 익명님 읽어주시죠. 저는 이제 모 플랫폼에서 첫 데뷔 작품의 완결을 앞둔 30대 초반의 글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영상 관련 일을 6년 가까이 하다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웹툰 작가의 꿈을 위해 작업에만 매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벌써 1년. 네. 그림보다는 글 작가로서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잡고 작년 3월부터 플랫폼의 포트폴리오를 보냈었습니다. 확실히 글 작가만 따로 구인하는 플랫폼들은 적더군요. 그림 작가와 협업을 하지 않고 글 작가 신분으로 직접 플랫폼과 컨택하는 것은 남들보다 늦다고 생각돼서 하루라도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웹툰 스쿨에서 지속적으로 드렸던 메시지에 살아있는 예시 같네요.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컨택하고 자신의 길을 딱 잡고 그리고 작년 4월 모 플랫폼에서 글 작가로 첫 작품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빠른 시기에 또 작년 3월부터 포트폴리오를 뿌리고 한 달 뒤에 한 달 만에 진짜 빠르다. 1년 늦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30화 성인 로맨스 작품으로 특히 연출에 관심이 많은 터라 그림 콘티 작업도 맡아 나름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몇 개월 뒤 드디어 30화 콘티 작업을 완결 짓고 플랫폼에 넘겼습니다. 어떤 그림 작가님이 배정될지 손꼽아 기다리면서 다음 작품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흐른 뒤에 해당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제 작품이 어느새 오픈이 되어 있더군요. 오픈된 작품을 제가 쓴 스토리와 콘티의 분위기는 여성 독자를 타겟으로 한 컨셉이었는데 딱 봐도 남성형 성인물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림체더라고요. 저는 원하는 그림체와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콘티를 꽤 상세하게 그리는 편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픈 전까지 한 번도 진행 중인 그림 원고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첫 작품이 오픈될 날만은 손꼽아 기다렸던 신인 작가의 입장으로 이미 오픈될 작품의 그림체를 바로 지적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대사에 꽤 많은 오탈자가 있었기에 그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슴 쓰리다. 네. 그렇게 불만족스러웠지만 매주 올라가는 작품을 확인하던 차에 30화 완결 예정의 작품을 20화 초반으로 조기 완결을 해야겠으니 콘티 원고를 그에 맞춰 수정해달라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아픈데 정말 네.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이유는 그림 작가분의 역량 부족으로 더 이상의 연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 작가엔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꾹꾹 눌러 참던게 폭발해서 애초에 그림 작가 매칭은 편집부에 권한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네. 스토리 진행상 너무 급박하게 끝나게 되니 20화 초반이 아닌 몇화 더 늘려줄 수 없겠냐고 간청도 해봤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마 인기가 없던 원인도 한몫을 했겠지요. 매달 전달받는 유료수익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았더니 MG금액을 넘어 제게 유료수익이 들어오려면 하세월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처참한 심정으로 콘티 원고를 듬성듬성 잘라내서 20화 원고를 21화 완결로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작품은 다음주에 완결이 됩니다. 하지만 제 작품 제 첫 작품을 주변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보여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몇 없는 감상평 중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평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작품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색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쓰고 연출을 했음에도 제작품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글작가라는 포지션의 한계일까? 플랫폼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 직접 그림자국까지 모두 완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저의 역량 부족이라는 자괴감만 남더군요. 현재는 해당 플랫폼과의 추후작업이 모두 엎어지고 직접 구인한 그림작가님과 협업하여 두 번째 작품을 진행 중입니다. 서로 맞추어가는 단계라 조율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매칭해준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서 일정 부분 원고가 완성되는 대로 플랫폼들에 투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웹툰 글작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계속 느껴지고 협업을 하는 중에도 작품이 또 엎어질 까 봐 겁이 납니다. 그림 실력은 부족하지만 연출, 기획, 스토리 구성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실력을 발휘하는 특성을 살려 글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첫 모든 글작가님이 겪으시는 고민인지 애초에 글작가로서의 저의 영향 부족인지 마음이 잘 맞는 그림작가님과 팀을 이루고 작품을 계속 해나가면 해결될 문제인지 제 작품을 제대로 선보이려면 결국 더욱 갈고 닦아 그림작업 빠지 해내야 되는 것이 맞을지 괴로운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없으셔서 용기내어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업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일단 큰 범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글작가와 그림작가 두 영역이 한국 만화 계에서 정확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과거에 몇십 년 20년 30년 전에는 글작가 선생님들 이름이 표기가 안 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매절로 그냥 팔아버리시고 글작가 선생님이 동등한 창작자로서 인정받기 시작한지도 많이 안 됐는데 그 뒤에도 고려배분 문제에서 항상 이견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작가 글작가가 5대5로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은 7대3 정도로 7정도로 그림작가가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차가 많이 나서 신인작가가 글작가인 경우는 8대2도 있고요. 그리고 7대3의 경우에도 글작가가 그림콘티까지 그려야 7대3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고려는 그림작가가 더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결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 여러가지 논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작가는 동시에 여러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지만 그림작가는 두개 이상 연재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제 이유가 아니라 그런 논리가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오랫동안 작업하셨던 글작가님은 연재중인 작품이 보통 두세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 저는 논리가 허점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저는 또 물어보면 정확히 5대5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독자들은 그림체 썸네일 캐릭터로 그 작품을 기억하거나 인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그림작가가 좀 더 주인공 같다는 그림작가가 좀 더 전면에 나서고 밴드를 치면 프론트맨이죠. 보컬리스트 같이 누구나 아는 그런 이미지로 그림작가를 꼽는 분위기도 분명히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익명님께서 느끼시는 온갖 자괴감과 이 아픔들을 정말 공감하고요. 일단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훌륭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작가 실력과 분위기가 작품을 크게 좌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독자를 만날 때 만화의 그림체나 연출은 소개팅의 첫인상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나 인상은 어떤가 외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분명히 그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길게 만날 것인가 이 작품과 내가 사랑에 빠질 것인가 좀 더 길게 봤을 때 그때 스토리에 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스타 작가가 되는 경우에 글 작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반면 이런 게 또 있어요. 한 번 길게 가기 시작한 글 작가는 만화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방위에서 모든 면에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글 작가 쪽에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글 작가만의 자기만의 스타일과 인장을 갖게 되는 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진입한 글 작가는 국내에도 한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은 좀 오래 가시죠. 그런데 지금 익명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첫 데뷔작이 이런 식으로 원래 원하던 그림 스타일의 작가분과 매칭도 안 되었고 게다가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집부에서는 조기 완결을 해라라는 부당한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글 작가 그림 작가 얘기를 제가 한창 했는데 사실 이 사연에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보다는요.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일반 론 말고요. 플랫폼의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글 작가를 창작자로서 존중하지 않았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쓴 이야기가 어떤 작가를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 존중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연재하는 것도 연재 시작도 안 알려주신 거는 어떤 이유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어떤 스타일의 작가와 매칭시키고 싶는지 그 어떤 의중 같은 걸 물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거의 그냥 판권을 사다가 완전히 2차로 자기들이 창작을 하겠다 였을 때 보통 보여주는 관행이지 글 그림 작가 사이에서 이 정도의 무례함은 보통 없습니다. 작가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면 분명히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정말 글을 그냥 산 사람의 행동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작가에 따라 또 갈립니다. 어떤 글 작가가 처음부터 나는 납품업자야. 일단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난 그냥 이런 무시를 받고 납품할 거야. 이래버리게 되면 상처가 덜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은 자기 새끼고요. 그럼요. 자기 창작품인데 애초에 그런 모드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보통은 애정을 갔습니다.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플랫폼에서 굉장히 무례했고 이거는 약간 싸워볼 만한 얘기일 정도로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본인의 자괴감. 그렇죠. 나는 정말 글 작가가 나에게 훨씬 더 맞고 글 작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데 그렇죠. 뭐 그 조기 완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글 작가인 너는 잘못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자기들도 젠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예의이고 위로라고 생각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치 그건 너의 잘못이야 하지만 난 예의 있게 예의를 최대한 차려서 존중해 줄게 라는 식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행동 시혜적인 태도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뭔가 베풀어주고 있다는 태도잖아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상대방은 전달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 매체 어딘지 너무 궁금하다. 따로 물어봐 여쭤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익명님께서 이렇게 글 작가인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 잘못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플랫폼의 책임이 있죠. 좀 답답하네요. 이거는 전적으로 플랫폼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요 만약에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이 익명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끝났어도 완결이 되고 나면 아 나 이거 좀 잘 못한 것 같아 라는 자격함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 탓을 하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시작점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운이 좋게도 나쁘지 않은 시작점이 있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는 시작점이 있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최악인 시작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모든 시작점은 굉장히 값진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라는 건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하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건 이 모든 출발점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생하셨고 그럼요. 특히 이 연재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직접 그림작가를 구인하셨다고 했고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보니 벌써 경험을 바탕삼아 그 다음 단계로 가셨네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뒤쪽에 물어보셨잖아요. 본인이 그림작가까지 해야 되는 걸까 정말 많은 작가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림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팀 겟네임의 스토리 작가였던 아루아니 작가 같은 경우는요. 그림 전혀 못 그리시던 분이었는데 김칸비 작가님하고 같이 교수인형 등등을 연재하셨다가 지금은 적생도 연재하셨고 직접 어떻게 내가 작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3D를 풀로 사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충분히 충분한 작화 스킬을 가져가셨어요. 그게 꼭 대생이나 작화력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3D를 활용하셨거든요. 김칸비 작가가 아주 감탄한 적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림까지 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림을 연습할까? 아니면 3D를 이용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정말로 잘 맞는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김칸비 화경찬처럼 이 사람과는 꾸준히 갈 수 있겠다 싶은 종류의 그림 작가를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혼자서 글그림하는 작가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영역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은 그것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누구와 나올지는 모른다 뿐이지 이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글 작가로 끝까지 1점 돌파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럼요. 이 모두가 다 임영 작가님 앞에 놓여있는 옵션인데요. 어떤 걸 선택하셨건 본인이 선택하셨으면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선택이어도 맞는 선택이 될 거라는 믿음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후회가 없는 선택이라는 걸 허구라고 보거든요. 아쉬움이 없는 아쉬움이 제로인 선택이라는 건 환상 속의 허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의 기준은 결과가 좋고 만족스럽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생각하는 제가 믿고 있는 기준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한 선택이냐 남이 해준 선택이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씩 테스트해보셔도 좋고 최종적으로 그중에 하나를 딱 잡으셨으면 그건 아마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기 때문에 자괴감도 많이 느끼시고 내가 이게 맞나 아니면 내가 뭘 더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익명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내가 글 작가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 지금 존중받지 못했던 점은 인정은 하지만 음 글 작가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 글 작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글 작가로서 승부를 보시는 여러 작품을 많이 만들게 되시면 이 익명님이 글 작가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는 최초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 평판을 유지해서 글 작가들이 좀 더 인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고로 그 글 작가만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상식에도 상식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한번 짚어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만 쓰는 작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글 그림을 모두 하는 작가는 못할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글 그림 모두 하는 작가가 딱 보기에 이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그림 작가가 같이 안 해요. 네. 그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작품이 그런 건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글 작가, 그림 작가 모두 경력이 짧고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둘 다 그냥 소통 능력 등을 보고 어떤 어떤 케미컬? 케미스트리. 케미컬이래. 케미스트리? 아 부끄러워. 케미컬이 뭐야. 케미스트리. 우리가 잘 만나? 라는 어떤 궁합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서로 둘 다 각자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가면서 점점 더 커 나가면 되죠. 하지만 좀만 시간이 흘러도요. 기성 작가가 되면 그것 말고 아 이 사람 진짜 별로지만 역시 작품은 끝내주지 라는 어떤 검증된 실력과 컨텐츠로 승부를 하게 되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그림 작가도 내가 못 쓸 것 같은 스토리를 쓰는 스토리 작가를 원하고요. 스토리 작가도 이미지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그림 작가랑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사람 진짜 그림 하나 끝내주는구나. 내 작품을 정말 더 빛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게 된 스토리 작가들은 다 그러세요. 네. 자 이때 어떤 스토리를 나는 못 쓰겠다 싶은 스토리로 여기느냐 그림 작가들이 제일 대표적인 건 취재가 많이 들어간 작품들. 아 그렇겠다. 네. 글그림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본격적인 취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쓰여진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경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을 파는 데에도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요. 그 와중에 취재 다니면서 마치 영화 작가 그 드라마 작가님들처럼 취재하면서 자료를 엄청 모으고 탄탄하게 딱 짜임새 이렇게 구성지게 짜는 이야기를 딱 보면 네. 저런 거 너무 좋아. 저런 거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동경과 로망 같은 걸 느끼신대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영감만 가지고 취향만 가지고 적당히 스타일 가지고 쓰면 그림 작가님들께 선택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거 하나 되게 중요하고요. 뭔가 되게 이해가 확 됐어요. 요거가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이제 글그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릴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이미지와 스타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말종까지 간다는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협업이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제일 그림 작가님들이 선호하는 건 전자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종류의 준비 단계를 거치는구나. 치밀함 성실함 취재 설정 구성 이런 것들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시길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익명님께서 제 고민 사연이 글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아니었죠. 그럼요. 그럼요. 전혀 네 우려점은 없으셨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익명님 이렇게 또 저희 하나만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후기 보내주세요. 네.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포도님께서 네. 요정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봄기운이 올라옵니다. 이전에 원고 작업하기 너무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네. 좀 늦은 피드백이지만 원래 직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정말 이거 하나만한 대답 아니에요? 정말 하나만 죄송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받으시고 마음의 위로가 됐대요. 아이고 너무 착하시다. 착하셔서 네. 저는 요새도 여전의 웹툰스쿨을 들이며 원고 작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웹툰스쿨 덕분에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떨쳐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배경작업하시는 웹툰작가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직접 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후제에 속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배경사진이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뷰나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 캡표 사진이어도 괜찮나요? 그것도 저작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에 만화 관련 팟캐스트에서 모 작가님께서 배경작업 때 네이버 지도의 힘을 빌렸다고 얼핏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에도 저작권은 있다고는 그러니까 사진 작가의 저작권은 있는데 거리? 거리 사진? 일단요. 본인이 직접 로케를 가서 사진을 찍은 뒤에 그걸 트레이싱하는 건 문제 완전 없죠? 네. 전혀 없죠. 그리고 보통 요즘도 아니고 오래됐지만 웹툰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칭을 통해 얻은 자료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썼을 때 그걸 가지고 비판을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경우가 늘 있어 왔어요. 여기서 독사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죠. 트레이싱이라는 기법 자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화계에서 늘 써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작권 침매 문제입니다. 어떤 사진은요. 인터넷 서칭한 사진이지만 트레이싱 해도 됩니다. 어떤 사진은 안되고요. 그 기준을 아셔야 어 이거 나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 사진인데 이 작가 막 썼네 이러면서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이미지 검색을 하실 때 고급 검색 혹은 도구를 누르시면 라이센스 기준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라이센스 저작권이 얼마나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이 돼요. 거기서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냐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안전하게 나온 사진은 트레이싱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용도로 올린 사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의 경우는 독자님들께서 눈에 익은 사진인데 트레이싱 했네 하고 욕하시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거리 뷰 있죠. 이거는 실제로 트레이싱을 통해서 혹은 2차 가공을 통해서 후 보정을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썼을 때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공공재 느낌의 소스거든요. 다만 그 사진 자체나 그 서비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게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발생한 이미지를 2차 가공한 후에 그걸 웹툰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한번 후속 알아볼게요. 근데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그리는 스타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풀리풀 그릴 때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제 친구가 진짜 그렇게 그려서 수진신가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예요. 누가 들으면 홍쌤 친구는 수진씨 밖에 없는 줄 알겠어. 그러게 저 친구 많아요. 쟤는 저 풀 그릴 때 되게 예쁘다. 나도 따라 그려보고 싶다 하는데 친구고 따라 그린 게 좀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다른 걸 막 연습하고 이랬어요. 더 예쁘게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언니 이것 좀 보세요. 하더니 어떤 분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풀 모양이 이 친구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를 느끼는 건 모두 같구나. 근데 이렇게 똑같이 그려도 되나? 싶었어요. 너 기분 나쁘겠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거 아무런 뭐 재지 못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어쨌든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된대요. 라고 얘기해서 아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네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작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아 그쵸. 오마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직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싫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현세 선생님 이후에 머리카락 머리카락 그렇게 그리는 작가가 한국에 한 2천 명이 있었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정필원 작가 이후에 정필원 작가의 팔레트를 쓴 것 같은 색감 엄청 많았고요. 엄청 많았죠. 우라사와 나오키의 영향을 받은 눈, 코, 입 엄청 많았고요. 이게 참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특정 묘사가 참 닮았다. 이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게 참 표절의 영역인지 영향을 받은 것의 영역인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한테 건강한 그 건강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죠.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고 네. 대놓고 너무 뺏기면 좀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리는 방식이 이뻤나 보지 훗 뭐 이렇게 하셨던 제가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림체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정필원 작가님 거 보고 맨날 좋아가지고 베껴보고 정필원 작가님의 그림은 진짜 한국인은 최고의 그림쟁이죠.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슬프게도 모르세요? 패밀리맨? 모르세요? 그림 진짜 잘 그리는 분이셨어요. 암튼 간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AS를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저 AS 할 거 있었는데 아 뭐야? 앞에 시작할 때 할 걸 지난번 반가워 활동에서 제가 로돌프 토페르 얘기할 때요. 한국만화 역사? 한국만화의 근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 유럽만화 세계 만화 그렇죠. 세계 만화 역사에서 근대 만화의 시작을 보여준 사람인데 시작? 시작으로 여기는 부분도 역시나 전제를 많이 깔수록 달라지긴 하는데 로돌프 토페르로 볼 수도 있고 호가스로 볼 수도 있고 제가 한국만화의 역사라고 얘기해서 들으면서 띵 했어요. 뭔 소린가 이건? 아 그러셨구나. 아셨으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참 나와. 로돌프 토페르 로돌프 퇴퍼 이 사람은 세계 만화 역사의 인물이고요. 죄송해요. 갑자기 급 떠오른 AS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의 고민 사연을 읽어보았고 팟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을 남겨주셨죠?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모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없네. 이게 갑자기 개강을 하고 나니까 되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요. 저희 팟빵 댓글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댓글 달아드리면서 정성스럽게 읽고 있고요. 언제 한번 정리해서 날 잡아가지고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해방이다님 우주최강 아티스트님 맞아999님 맞아999님께서 롱토뷰에서 홍란지 교수님께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바로바로 멘트를 안 하시니까 뭔가 허전하네요. 하도 구박을 하셔서 안 했더니 안 했더니 제가 입에 제가는 제가 안 물리겠어요. 다시 하시는 걸로 해야 돼요? 부끄러워할게요. 전 그냥.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읽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오늘의 방과 후 고민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코너 이름으로 재정비한 코너 이름 저 영업활동 괜찮았는데 자꾸 이준문 작가님께서 아니다. 이거 영업은 아닌 것 같다. 영업의 영역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란지 선생님은요. 홍 소장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홍 박사님이시죠. 우리에게 박사라는 호칭을 익숙하게 만들었던 추억 속에 가장 유명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방위사령부 지구방위연구소 지구를 방위하는 저는 니나노머신님 팬이에요. 그 작가님 그래서 지구방위연구소나 올망동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갑자기 저번에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이준문 작가님이 툭 꺼내셨는데 다른 교수님들께서 아 뭐 이런 거 서든데스 이런 거 어때요? 홍란지 박사예요. 서든데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네. 답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 짬뽕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뜻 어? 지구방위연구소 연구소가 들어가면 지구방위연구소가 제일 재밌지. 그치. 이 생각이 스쳤는데 그러면 만화방위연구소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새로운 코너 이름은 홍란지 박사 홍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홍박사의 만방연 네. 와. 홍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네. 새롭게 이름을 정비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 홍란지 박사님 혹은 홍란지 소장님으로 불러주시고요. 네. 어디 줄임말을 하실 때도 만방연 만방연 아 괜찮다. 만방연 괜찮네요. 만화방위연구소 만방연 홍만방 네. 조만박이 떠오르는 이름이지만 자 그러면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홍만방 만화방위연구소의 첫 번째 방위 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 이번에는 제가 또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열정호구라는 작품입니다. 아 열정호구 네. 솔뱅이 작가님이 그리시고 계시죠. 네이버의 초인기작이죠. 네. 정말 정말 아우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네. 뭐 그런 작품이에요. 저한테 어떤 어떤 내용의 작품인가요? 음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어 왜 2000년대 후반쯤에 88만원 세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나왔을 때 네. 아 너무 적나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저때잖아요. 저때 네. 88만원 세대 네. 네. 수입을 가지고 회대를 가르다니 아프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어. 아니 근데 되게 노골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세대의 담론에서 뭐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젊은 세대들 힘들었던 게 어제오늘 일이냐 60년대 70년대도 실업자들 많았다. 젊은 사람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씩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린 사람들의 표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도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을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럼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작가분의 말씀인데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지점의 상태가 아니라 그래프로 치면 기울기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되게 어려웠지만 무언가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희망과 비전이 있었다. 지금은 분명히 그때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둘 중에 뭐가 더 행복한가 당연히 전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었던 과거 어르신들에 비해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나쁘지 않은 방에서 나쁘지 않은 편의점 음식을 먹고 있어도 불행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말년 작가님이 이말년 시리즈에서 본인 세대들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막 웃음거리가 되면서 우린 이 녀잖아. 우리 아마 안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깰깰거렸던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래도 그게 또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불과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 이걸 웃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는데 오게 되었는데 바로 열정호구가 그런 굉장히 답답한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명의 그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부터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열정 페이 할 때 그 열정 그리고 호구 잡힌다 할 때 호구 근데 또 그림체를 보면 되게 어둡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또 발랄합니다. 귀여워요. 귀엽죠.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작품이나 재미있는 작품에는 늘 그렇듯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적대자 열정호구에서는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김국의 플러스 때 들으셨죠? 꼭 필요한 부분 적대자의 힘이 강할수록 주인공이 그리고 그 적대자에게 당하면 당할수록 이야기는 재미있게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종몬 작가님은 가장 인상 깊은 적대자 누구로 꼽으세요? 몬스터의 요한이죠. 아 요한. 몬스터의 요한. 어머 요한은 주인공 아닌가요? 아 그럼 덴마가 적대자 요한하고요. 네. 기생수 아 기생수 기생수의 적대자 중에서 시장으로 나왔던 아 시장 캐릭터 고토로 나왔던 기생수 그 다음에 너무 많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적대자 하면 뭐 네. 그 정도? 몬스터 요한. 아 요한. 요한 주인공. 잠 나온다. 저는 그 뭐 슈퍼맨의 렉스 루터 아 렉스 루터 네. 그리고 뭐 배트맨의 투페이스맨 네. 뭐 진짜 되게 많아요. 여러 그 적대자들 생각나는 적대자들이 많은데 백어분드의 사사키 코지로 아 그쵸. 적대자라고 하기엔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그쵸. 근데 원래 적대자의 최고봉은요. 투탑 투탑물입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된 적대자가 최고죠. 그래서 좀 이면을 보면 그 사람의 깊숙이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깊숙이 들어보면 네.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좀 뭔가 공감도 되는 그쵸. 그쵸. 그렇지만 나빠 이렇게 되는 그쵸. 동의할 수 없어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종범 작가가 작가님하고 제가 적대자를 딱 얘기했을 때 저는 약간 판타지 소재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로 허무맹랑한 뭐 이런 식의 적대자를 꼽았는데 이종범 작가님은 조금 더 입체적인 적대자를 꼽으신 것 같아요. 원스턴 요화는요. 판타지예요. 판타지지만 더 입체적인 제가 꼽은 어떤 그 렉스 루터나 투페이스맨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이건 가짜잖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어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그리피스 베르세르크 그리피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덕후한테 문 물어봐. 네. 그래서 이 열정호구에도 역시나 적대자가 등장을 하는데 좋고 먹었다. 네. 이 열정호구의 박소연이라는 그 20대 초반에 만화학가를 나온 그 주인공 여성이 있어요. 네. 네. 묘박이 다 디테일한데요. 네. 디테일하죠. 네. 이 20대 여성이 아 어떻게 하면 나는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도 했지만 아 이 나이에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안 버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취업을 하게 된 회사가 아주 작은 신문사 그리고 그 작은 신문사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사 만화의 작가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입사 조건에 그런 게 나오죠. 6개월 근무하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짜고 어떤 굉장히 적은 월급이지만 그리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해야 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나는 참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어떤 희망고문에 쌓여서 입사를 하게 되죠. 보통은 과로치고 그러니까 6개월 되기 전에 널 자를 거야. 그렇게 되죠. 현실에서는. 근데 아직 박소연은 그걸 모르죠. 근데 거기에 그 신문사에 좁쌀이라는 조옵쌀이라는 상사가 있어요. 직속 다이렉트 상사. 조씨인데 옵쌀이란 네. 조옵쌀. 근데 이 조옵쌀은 정말 이 박소연이라는 주인공의 정말로 대단한 적대자예요. 지금 어그로 딱 봐도 네. 정말 박소연을 너무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히냐면 상상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만화학가를 나와서 만화를 많이 그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만화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할까? 어 글쎄요. 외주가 들어왔는데 네. 이종공 작가님을 정말 해를 빠뜨리게 하는 말들? 외주의 경우에 외주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돈을 적게 주거나 안 주면 만화에 대해서 욕하면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되게 쿨하시다. 외주 아니면 다르죠. 외주가 아닌 경우라면 다릅니다. 아 저는 저는 프리랜서 생활할 때 수정이 정말 아 수정지옥 수정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단태의 신곡에서 생략한 지옥 이름이 컨펌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죠. 컨펌 정말 저는 불지옥 안에 컨펌이 있어요. 어떤 수정을 받아 봤냐면요. 진짜 수많은 수정을 받아 봤는데 그 스케치를 이렇게 다 해서 보냈더니 스케치마다 스케치 한 페이지에 포스트잇이 열다섯 개 정도씩 붙어서 정말 한 구석 한 구석마다 다 손으로 스포츠에다가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기울기를 어떻게 해주시고요. 캐릭터의 표정 어떻게 해주시고요. 니가 그려. 이 캐릭터의 손가락은 길어야 하고요. 짱이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조금 참기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든 그런 컨펌이 있었거든요. 안 둬야죠. 돈이 셌나? 제가 들었던 제일 끔찍했던 수정을 하거든요. 아 내가 존경하는 우리 송곳의 규석이 옛날에 학생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수정 뭘 받았냐면 원고 다 좋고요. 최고입니다. 다만 라인이 좀 얇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깎았어요. 라인을요. 그림을 다시 그린 게 아니고 라인 두께는 다 깎았어요. 어떻게 깎아요? 포토샵으로요. 지옥. 진짜 지옥이다. 수정 지옥이다. 지금 이제 클립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선 두께 바꿔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우개 툴을 꺼내서 확대해서 모든 선을 깎는 거야. 나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나네. 그 말을 듣고 진짜 벙 쪄가지고 이 정도 컨펌까지 왔다면 이 사람은 진짜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구나. 진짜. 남편. 이런 수정 지옥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기분이 나빴던 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수정이 많이 들어오는 그 수정을 하는 수정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거나 아 그렇죠. 네. 만화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이 흐름상 여기 요 컷에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조금 더 45도로 틀어진 그 포즈로 그려주셔야 돼요.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선을 좀 얇게 해주세요. 이런 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좁쌀이 그래요. 좁쌀이 정말 이름 딱이다. 네. 좁쌀맞게 깨알같이 수정을 주고 좁쌀에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연씨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열정호구의 초반 한 20화까지는 좁쌀이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이 좁쌀이 너무나 미워서 계속해서 그 박소연을 이 캐릭터를 응원을 하게 돼요. 저는 굉장히 슬펐던 점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적대자 적대자들은 안타곤 되셨죠.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아 이거는 가짜잖아 라는 식으로 바라보니까 그래도 막 아 뭐 그래도 이겨내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요한 굉장히 큰 적대자지만 어찌 됐든 덴마도 굉장히 또 판타지스러운 인물이니까 그리피스 네. 판타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난 친구하고 싶다. 하여튼 네. 그리고 기생수의 고토시장 뭐 이런 고토는 시장은 아니고 아 네. 시장은 다른 사람이었나요? 히로카와 시장인가? 네. 아무튼 기생수의 그 괴물들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설정이니까 그렇죠. 거리가 멀죠. 현실이 그래서 그래도 어떤 안도감 속에서 그 상황들을 막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좁쌀은 현실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런 류가 있잖아요. 미생인 마부장 같은 사람 아 답답하죠. 그렇죠. 미치죠 정말. 그런 계열의 작대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사람을 정말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은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잖아. 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 박소연을 통해 보여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달까? 네. 제가 오늘 근황 때 여쭤봤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냐. 아 그렇죠. 누가 질색이냐. 어떤 작가들은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가상으로 던져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디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일까? 그것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가끔 있습니다. 좁쌀이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상상의 산물인 만화에서 나오는 그 적대자들은 정말 좁쌀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말 초월적인 힘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좁쌀은 정말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좁쌀은 현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회세상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저런 사람 꼭 있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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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좁쌀 우리 팀에 있지 저 사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흔한 캐릭터 풍경 이런 점에서 정말 험앙하고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박소연을 조금 더 박소연 캐릭터를 굉장히 가두어버리는 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소연이가 아 나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랑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다 그런 거야. 회사 생활 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아 나 방금 전에 육성어로 두고 목소리로 들렸어. 아 그래요? 너무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까?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시구나. 이런 부모님의 조언들 그러니까 너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들 힘든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런 조언이 이 박소연이라는 그 캐릭터를 불합리함과 부당함 속에서 가두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모님은 그냥 박소연의 부모님이라기보다 기성세대의 그냥 표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사가 진짜 복잡하고 힘든 이유는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라는 대사의 뿌리에는 애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견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여기까지는 참은 안 돼 라는 선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 박소연 캐릭터는 진퇴양단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연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젊으신 세대의 분들에게 조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 되게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로 꺼내면서도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게 만나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포지션이 중요하죠.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망가지거든요. 질문할 게 있는데 열정호구라는 만화를 읽고 나서 독자들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나이대의 독자와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독자가 이 만화를 읽었을 때 어떤 종류의 체험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지옥에 대한 어떤 기존의 뭐랄까요 뭐랄까요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아니에요. 그 응어린진 부분을 풀어주는 시원함이 좀 있나요? 시원한 부분보다는 조옵살이 이번엔 또 얼마나 박소연을 괴롭힐까 이런 이런 점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 함께 욕할 수 있는 캐릭터의 전시효과 같은 것인가요? 캐릭터의 전시효과 제가 보기에 이게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처럼 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이 그래 저런 조옵살 꼭 있어 정말 힘들겠다 너무 짜증나겠다 그리고 박소연과 같은 나이대의 캐릭터들은 진짜 내가 정말 댓글에 성토가 우리 부장도 저런데요 이러면서 성토고 공감하고 같이 욕하고 그리고 또 아래 세대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조옵살이 얼마나 또 이렇게 진상짓을 할까 진상컴퍼니에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름이요? 네 약간 개그가 있어요 진상일고 그림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약간 개그체로 그려내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성토장이라고요? 굉장히 성토의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단적인 살풀이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는 어떤 작품들은 그런 효과를 핵심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살풀이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승화 승무라는 시에서 나빌레라 승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의 장례식 문화 제가 참 여기저기 썼던 글감이었는데 문화인류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부족의 장례식 문화가 어떤 거냐면 누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기억을 끝없이 얘기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할 얘기가 없어질 때까지 얘기해서 다시 할 얘기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장례식이 끝난대요 모여서 그에 대한 얘기를 다 같이 한다는 행동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뢰임과 동시에 살풀이 같은 현장이라는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열정후부라는 말화에 댓글장의 그런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제의의식 같은 역할 그렇죠 함께 욕한다 네 맞아요 나는 이랬다 단지가 그랬고요 근데 이제 단지 같은 경우는 댓글창이 없으니까 SNS상에서의 자신의 체험담 그렇죠 그런 거를 메일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열정후부는 댓글창에서 네 댓글창에서 그래서 그런 어머 제 책이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굉장한 사례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박소연을 통해서 본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박소연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서든 주인공은 적대자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받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적대자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럴 만한 힘을 서서히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즐겁고 힘이 나게끔 만들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박소연은 굉장히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그리고 정말 답답한 상황 현실과 너무 닮아있어서 더 짜증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것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박소연을 통해서 박소연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없고 꼭 그래야만 해서 그 일을 한다고 좋은 것도 없다 그리고 좋고 나쁜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본인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박소연이라는 인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좁쌀이라는 인물과 부모님이 설정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더 힘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주인공이 될 주인공이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박소연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장하실 수 있고 분명히 이 시련이 있는 것은 종교 같지만 종교의 어떤 지금 설교 같지만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시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굳이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말하는 저와는 반대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완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완결 날 때까지는 한번 보시라 자기의 삶이라도 만화방위연구소 소장님으로서 만화의 한 캐릭터에게 붙는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가요? 네 인생에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든 이겨내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모순적인데 세상에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있으면 뒤로 가는 것도 있고요 동전은 또 양면이 있고 항상 그렇게 모순적인 것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항상 무엇인가를 봤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이게 같이 간다는 생각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만 한 얘기지만 저희 뭐 하나만 한 얘기하는 프로잖아요 저희는 네 아 근데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게 다른 어떤 말보다 꽤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없어 이런 얘기들 만화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하고 계시군요 네 어떤가요? 청취자 여러분 내용상 영어 활동과 다를 게 없죠?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마라방연 좋잖아요 제목 네 오늘 만방연의 그 첫 그 처음이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만방연의 첫 영업작품 연구작품 돌아오자 처음으로 소개드린 작품은 네이버 웹투넷에 연재 중인 솔뱅이 작가님의 열정 호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방과 후 활동과 만방연 네 만방연 입에 잘 붙는다 네 반가워 활동과 만방연 시간을 가졌고요 네 여러분들의 팟빵 댓글 언제나 잘 보고 있고 사연도 정말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컴팩트하게 1시간 15분짜리 녹음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 개강을 하고 나니까 네 언제 녹음을 해야 될지 되게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리셋이 확 돼버린 느낌이죠 네 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데요 처음으로 웹툰 스쿨을 들어보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네 반가워 활동 코너는 왠지 스킵하실 것 같아요 아 궁극의 플롯을 읽거나 네 롱터뷰를 듣거나 롱터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약간 이 반가워 활동은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쭉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일종의 친밀함을 느끼고 계신 청취자분들만 충성도가 높은 그렇죠 충성도가 높은 우리 편 우리 사람 들만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저희는 좀 더 편하게 막 할게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무슨 소리냐 난 지금 막 웹툰 스쿨을 듣기 시작했지만 반가워 활동 꿀잼이다 네네 어느 쪽이니까 우리는 좋다 네 메일 주소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웹툰 스쿨 앳 골병이 아 웹툰 스쿨 골병이 네이버 닷커 맞죠 네네네 맞아요 웹툰 할 때 그 웹툰이고 스쿨 할 때 그 스쿨입니다 네 무슨 설명이 이래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가워 활동 녹음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전 지금까지 웹툰 작가의 종봉이었습니다 네 저는 만방연예인 홍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ımız 수 determine 것에 Przy